아이오 WGCA 글로벌 뱅크에 대한 중국 부합 및 각 국가별 등록 및 운영과 아이오 WGCA 리스크 비용에 대한 처리 방안을 위한 회의 교육은 아이오 WGCA 글로벌 뱅크 개요 14호 글로벌 뱅크 HQ 아이오 WGCA 집행 이사회 의사로 윤석은호 아이오 WGCA 글로벌 뱅크 2021 1229-14 수신 1 아이오 WGCA FDEBM 카운실 아이오 WGCA 기후환경근법 근거 호발적 지식재산권자 비중 수신 2 아이오 WGCA 노스레스트 아시아 WGQ 및 모든 관련기관 3조 아이오 WGCA IGF 뱅크 IGC 뱅크 10위 대표부 14 글로벌 본부 70위 지원기구 연구원 아이오 WGCA IAB 아프리카 말리 아이오 WGCA IAB 아시아 네팔 아이오 WGCA 아시아 네팔 WHQ CCGI GGG 등 발신 글로벌 뱅크 HQ 아이오 WGCA 72 지원기구 글로벌 본부 무한에너지 상무 제목 아이오 WGCA 글로벌 뱅크에 대한 중국 포함 각 국가별 등록 및 운영과 아이오 WGCA 리스크 비용에 대한 처리 방안을 위한 회의 기리권 아이오 WGCA 글로벌 뱅크 회의로 14호 글로벌 뱅크 HQ 아이오 WGCA 집행 이사회 의장 겸 대표 조건형은 아이오 WGCA 글로벌 뱅크에 대하여 합작 후 중국 내 등록을 요청한 아이오 WGCA 동북아 세계본부 집행위원회 회의로 문서문호 아이오 WGCA 2021-1118-002에 대하여 아이오 WGCA 회의로 07호의 나라 글로벌 뱅크 HQ 아이오 WGCA 집행 이사회 의장 및 위원인 참여한 가운데 관장 일치로 동의한 후 회의 종료된 내용을 아이오 WGCA 헌법 수탁자이며 지식재산권자인 아이오 WGCA 설립 임원 집행 이사회 의장단의 자문을 받아 최종 결의 요청한 안건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본위는 아이오 WGCA IGC 규정 1-1100호에 의거하여 아이오 WGCA 설립 임원 이사회가 의장단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유럽연합 참고 아이오 WGCA IAB 유럽 오스테아 빈에서 개최해야 하나 아이오 WGCA IGC 규정 및 디자인 등 포괄적 범위의 지식재산권자인 설립 임원 집행 이사회가 유럽 지원하고 있는 아이오 WGCA IGF 뱅크 ISGC NCC 아이오 WGCA CEC 아이오 WGCA 본부가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27일부터 동 12월 29일까지 부산 아이오 WGCA IGF 아이오 WGCA 집행 이사회 사무실에서 지식재산권자인 IOWC의 설립 임원 집행 이사회와 대한민국 해당본부 위원급 발휘기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중국 네팔 아프리카 말리의 현지 집행 이사회 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 포함 IOWC의 기후환경법과 WTO 국제법 및 ICC 교정 범위의 법률 등 국제법을 존중하는 범위의 국제회의를 진행하였다. IOWC의 설립 임원집행 이사회는 IOWC의 기후환경법법 이하, 부록, 정관 등 IOWC의 ICC 교정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의 지식재산권자 자격과 예를별 설립 임원 집행 이사회 총의장, 총대표, 디자인 총의장 등 의장 등 단자격 및 중국, 네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의 공기업과 국제협약 국제협약 합작법인의 설립 임원집행 이사회 의장단 자격으로 국제회의를 소집하여 장문과 회의를 결의하였으며 특히 유럽의장단 대표와 청구된 회의로 근거 중국 설립 임원집행 이사회 의장단 대표 자격으로 당과 같이 최종안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 청구문서 1. IOWC의 동부가세계본부 회의로 문서분호 IOWC의 2021-1118-002 2. 글로벌뱅크HQ IOWC의 사업자등록증 국가기관 233-82-66457 공익범인 353-87-222 01262 3. 위 청구문서를 근거로 IOWC의 동부가세계본부 세계청구에서 요청한 IOWC의 글로벌뱅크의 중국 등록 및 운영목적은 대륙별 등록된 IOWC의 뱅크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중국 중앙정부 협력을 받아 승립된 녹색기후 국제기업산업연명 흥룡강 유황공사 912 30109 MA1F 7F MU70 와 녹색기후 국제인정 흥룡강 유황공사 912 30109 MA1F 7N RFX9 를 지원하고 중국 전 지역별 국제녹색기술 상품 기업 서비스 평가 자격 학위 유무형 문화재 등을 발굴하고 IOWC의 IGC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별로 음정 인정구 국제표준 산소배출권 코드 등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 전 분야의 신용평가를 통하여 기후환경 선물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소 등을 지음함으로써 중국 성급 행정구역 및 WTO 해국을 포함한 탈대륙 위약 섬나라 비구 속국 등 전세계에 IOWC의 IGC 규정을 통하여 보호하기 위합니다. 이는 각 국가 지방등부 기업 연구원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IOWC의 기후환경 혼법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며 무분별한 과학기술로 인한 기후환경 문제로부터 전세계 동식물 및 인류의 식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식량난 등 각종 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 또한 본회의에서는 IOWC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발생하였던 리스크 비용에 대한 담당 기관과 처리 방안을 3항과 같이 규정하고 회의 창바 모든 회사의 보장단의 동의를 얻어 글로벌 뱅크 IOWC의 해외 참여에 대한 지식재산권자의 장료와 각 해당 기관 관리지분과 운명시 발생하는 입력은 범위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회의 결의 처리 후 취소불로 서명하였다. 단 지재권 관련 보전금을 제외한 비용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사용된 법인은 지급할 수 없으나 합의안금은 제외한다. 3. 네팔에 등록된 IOWC의 아시아 네팔 3국과 아시아 WCA 아시아 네팔 세계본부 넘버 003206 넘버 230 와 방글라이드시에 등록된 INGO WCA LTD 넘버 C-120 110 다시 14 등에 관련된 리스크 비용은 글로벌뱅크 IOWC의 대표 조건형의 관리지금과 운영시 발생하는 입력은 범위에서 책임 지원하도록 한다. 필리핀에 등록된 INGO WCA 필리핀 INC 넘버 CN 2014 18 153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INGO WCA 글로벌 말레이시아 HQ SND SDN BHB 넘버 110 9479 9479 V 캄보디아에 등록된 INGO WCA 캄보디아 그린 익스체인지 글로벌 스포트 HQ CO.LTD 넘버 000 31498 등에 관련된 리스크 비용은 동북아 동북아 연합 IOWC 대표 김환대의 관리지분과 문영시 발생하는 익력은 범위에서 책임 지원하도록 한다. 유럽 준회원국이자 아프리카와 아랍인합 준회원국이며 중앙아시아 준회원국인 터키에 등록된 터키세계지원본부 넘버 111321 몽골 넘버 611 4482 에 기탁시 발생한 리스크 비용과 물보일러 송기봉 김인기 에너지금전본부 신광철 미국세계본부 대표 박태성 관련 리스크 비용 그리고 광진구 테크노마트 IOWC의 회의실 관련 리스크 비용은 72스포트 글로벌 HQ IOWC의 대표 윤충호 관리지분과 운영시 발생하는 익력은 범위에서 책임 지원하도록 한다. 4. 본 회의록에 기록되어 서명된 내용을 근거로 영사인정 35건과 아포스튜디오된 문서 35건으로 정리될 것이며 이에 대한 보증금은 해당 본부에 지원할 문서별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서 각 권당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대표 및 임직원들이 그동안 기구에 봉사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공무에 필요한 문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증금 없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정사무소에 요청받은 금액 등 실비용에 대하여 직접 지불하기로 한다. 5. 각 본부별 업무지원비는 행정지원기관에서 공시한 금액에 대하여 첨부된 문서를 근거로 한다. 단 JVA 분야 등록은 공정후 공정된 문서번호와 영리법인 사업자를 요청한 본부의 협조를 받아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다. 6. 대륙별 국가별 허가상 등과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IOWC의 기후환경 법 신천에 대한 위험급 발기인들이 협력한 보증금은 보증금은 설립임은 집행이사회의 지식재산권의 담보된 리스크 관리 위험임으로 설립임은 집행이사회가 등록된 해외 법인에서 공여금 등 자금 유통이 시작될 때 변제 받도록 협의 후 공정된 문서로 진행한다. 7. 회의록은 IOWC의 동부가세계본부에서 요청한 문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자본금 등 세부 내용은 중국 등록 업무 진행 시 동부가세계본부 회의록에 기록하여 진행한다. 8. 등기 이사회에 기록된 임원은 한국 글로벌뱅크 IOWC의 직행이사회이며 주주는 한국 정관에 다르도록 한다. 또한 IGF 뱅크 대표 최동환 동부가 연합 대표 김환대 무한에너지사무국 대표 홍성호 72지영기구 글로벌본부 대표 윤충호 70위 총무지원본부 대표 김수연 주주대리인들과 동부가세계총부의 박연홍 왕린 신재화 최량이 는 글로벌뱅크 IOWC의 집행이사회 의장의 추천으로 주주대리인으로서 각 분야별 기관 설립시 지분 참여하도록 한다. 무한에너지 무한에너지사무국 대표 홍성호는 서아프리카 기본계 공동체 국가인 말리와 마다 카스카로 등 아프리카 연합지원을 위하여 공무수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글로벌뱅크 해외관리지분에 참여하도록 한다. 9. IOWC의 설립이번 집행이사회의 국제기부 경험공유 자문요는 IOWC의 IGF 10호 자문규정 문서번호 IOWC의 IGF 뱅크 2021 1129-10에 따라 2021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 2박 3일간 1일 100억 총 하나 300억원 300억원으로 예정한다. 또한 기금액에 대한 집행은 해당 기관 문서가 해당 국가에 등록된 후 해당 기관 집행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집행하며 50%는 해당 기관 집행위원회 민영작업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50%는 슬립임은 집행이사회 지식재산권자 민영작업으로 집행한다. 10. 본 회의록은 국가별 전세계 국가에 등록하기 위하여 글로벌 글로벌 뱅크 IOWGC의 집행이사회 회의 요청에 따른 IOWGC 설립임은 집행이사회 결의된 안건으로 전세계 국가별 영사인정과 아포스튜 인정 후 해외 등록을 위하여 진출할 수 있다. 본 회의록은 IOWGC의 기후환경흥법과 은행흥법 정관 및 각 분야별 정관 규범에 의하여 결의되었으며 IOWGC의 추천된 임원회의록과 주주대리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요일에 대한 지분관리 등 집행 실행 및 감찰과 운영위원회 국제결책안전위원회 등으로 운영되며 이사회 결의와 법법과 법률의 규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그 공무를 자속대대로 이어 공무 수행하도록 한다. 12. 본 회의록은 국제표준 국제인정 IOWGC의 IGC 각 국가별 관리기관 CCGI와 국제공익기업 GGG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 NCC WHQ에서 점검 후 회의록 청구하여 동북 INAB의 협조를 받아 IGF 뱅크 회의록으로 결의한 후 중국 동북아세계본부 최고 이사회 공의를 받아 IOWC 설립임은 집행 이사회 최종 결의를 완료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13. 이상 본 회의록은 IGF 뱅크 회의록 10-2호에 첨부하여 완료하도록 하며 IOWC IGC 규정 1,100호에 첨부된 회의록 회의록 10-10호 및 13호까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운영을 위한 실행 회의안건으로 집행 이사회를 결의한다. 2. 본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IOWC IGC 규정에 따라 이 지구와 우주 유 무기체를 위한 공통된 공무로 인정하여 협의 추진하기로 한다. 참고문은 1. IOWC 회의록 7호 의결서 2. IOWC 로스베스트 아시아 WHQ 회의록 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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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OWC IOWC IGF 뱅크 설립 및 등록을 위한 공정문서 문섭 문섭 IOWC IOWC 1117 001-01 IOWC 2021 1104 001-01 IOWC 2021 1104 002-01 002-02 5. 중국 명사인정 협조용 요청문건 문서 문섭 IOWC 2021 11120 001-10 IOWC ISGC NCC 회의록 11호 문서문 IOWC IOWC IGF 뱅크 2021 1130-11 및 관련 문건 7. IOWC IOWC North 문서번호 IOWC의 CEC 2021-1213-13 및 관련 문건 9. IOWC의 IEC 규정 01-11 관련 문건 이상입니다.